20대나 30대 여성들은 50대 이후에 섹스를 안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그 나이에서 어떻게 제가 섹스를 알 수 있어요? 망측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40여성에게도 50여성에 섹스를 못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50, 폐기엠 이후에 60까지 너무 왕성하게 행복한 성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50대 넘어도 섹스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인데 20대, 30대 여성들이랄지 40대 여성들은 폐기엠 후에는 섹스를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그렇습니다. 당신도 읽어봐라. 그러면 그때 섹스 한 거 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50, 60, 그렇지 않습니다. 80대가 저더라도 연구논무인데 38.9% 거의 40%가 섹스를 하세요. 80대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잘못됐다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